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벌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백한응원의 달콤한 벌꿀입니다. 꿀이면 다 똑같은 꿀이지.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? 다릅니다. 백한응원은 3대째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대요.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사를 끝낸 후에 믿을 수 있는 한국양봉협회에서 다시 한번 검사까지 받는다고 하니 이래도 의심할 거예요. 뭐가 그 꿀이니? 아 이 꿀 떨어지는 거 보세요. 벌꿀에는 5가지 당뇨와 17종의 아미노산, 10종류의 비타민, 12종의 미네랄, 밀양의 효소와 유기산 등이 있다고 하니 천연종합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 이런 꿀은 가래떡에 찍어먹은 거 맛있는데. 웬일이야. 어머! 젤리에 준비해 주신 거예요? 아 대박! 아 맛있겠다. 핫케익에 뿔레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로 이렇게 내어두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잘 써봐. 핫케익에너 family 철각 지 swallowed. 아무튼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모든 장들은 속병으로 akan 되어있고 내일은 이사님. 아침 세일부터 이루는 이사님. 삼사님. 아침 세일부터 아침 세일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